히히 우물 윙부트 얘기하니까 윙부트 주네 마무리 마무리 내 아키스트 던전하느라 산의 쓰레기를 너무 해버렸어 아니 너에게 신성을 줄게 아따 이 빡딜 빡딜을 막을 수 있는 건 이쪽에서도 빡딜을 전개하는 것이다 빡딱 본박 야 이거 각인데 힘쌍치 않은데 빡딱 갓 찬상 연금 대단원 연금바타 아닌가 아이구 아니 괜전한 집었는데 룬피가 나오네 상점가도 돈 없어서 제거 못할 것 같은데 헐 왜 이렇게 잘 줌? 무슨 날인가 헐 왜 이렇게 잘 줌? 무슨 날인가 번바타 여전히 더럽게 생각보소 번바타 여전히 더럽게 생각보소 여전히 더럽게 생각보소 여전히 더럽게 생각보소 야구 빠왔다 주식아 글리트 갈까? 글리트 못 갈 건 또 뭐란... 쟤깨난기 금라쇠네 영보특 아... 용땡아 꺼져 글리트... 글리트... 렛츠고 아... 서순 어? 역시... 겟 오답 사명되는 달라 겟 오답에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겟 오답에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겟 오답 이거... 글리트 책 나오면은 빡색이 나겠다 못 이기진 않을 것 같은데 검무가 없어서 마무리 데미지가 잘 안나오네 헬... 환살이 더 탐나긴한데 뒤... 얘 잡기... 힘...들 것 같다구 하니까 바로 나오네 Jahre이 오늘 못 잡지는 않아 힘들다고 했지 못 잡는다고는 안 했다. 흠. 내 포션. 흠. 아 이게 뭐야. 왜 깍까만 때려 또 와 12뎀이나 맞네 보통놈이 아님 미친 쓰네코 오리 흔드는 미친 쓰네코 오리 흔드는 미친 쓰네코 오리 흔드는 미친 쓰네코 모르셨나 발놀림 그럼에도 엘리트를 놓지 않은 동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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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뚱 길각보다 뚱땡이 각을 보낸나 비행기 영채화 신성 영채화? 영채화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해 진행시켜 짠상 독과 결국에 마무리 쓰려면 영고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영채화 후반에는 좋겠지만 여기서는 별동야들의 적도 못하지만 도망가고 이동야를 마시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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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꿀맛 똑바르기 그냥 다 때려치고 대단원 하는게 나은거 아님? 별 가면 있는데 제거 놔둬 봐야겠다 인돈 사일런스가 오일 손해 196님 16개월 호독 감사합니다 사일러스 사일러스 방던 위치삐 풍머 풍머 여기서 석재 달력 조금방 구조 스크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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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렌자들 도렌자들 다 더위 수포도 수포도 아잇 죽어 그냥 목말랐어 마시는 포션 아잇 답답하네 이거 개도 나오면 안 답답할텐데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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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꽉 막혀서 답답하구만 물음표 가야겠다 마바 아니 제바 아싸 대갑죽개꿀 대갑죽개꿀 오오 대갑죽개꿀 대갑죽개꿀 의지럼 넣지 마람마 선기증 난단 말이예요 대갑죽개꿀 대갑죽개꿀 마무리로 개시 잡음 이제 좀 낫네 아까에 비해서 어..판살 이 정도는 돼야 유물이라고 할 수 있지 데카부터 잡아야겠다 근데 내게 어지러움 넣지 마라 어지러우니까 마무리 타격감 굿 상점주의나 순수 좀 갖다 놔라 내 애는 싸갈게 넌 뱃어라 상점주의나 순수 상점주의나 순수 상점주의를 손수 타격이 없다. 음. 흠 아니 내 캐리 보스 크쏴 깍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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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깍까 생환비 캘리 달라고 하셔서 드렸습니다 너 왜 술술 안팔아 비자스가 한테이상 두개 들어오면은 심장전도 이 꼴인데 별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공포 나의 그린 렌턴을 두려워해라 공포 아니 왜 이딴걸 김장닫기 김장닫기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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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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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484